월드스타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일 소속사에 따르면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지난 6일 유튜브 사상 처음으로 21억 뷰를 돌파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지난 5월 30일 유튜브 사상 최초로 20억 뷰를 돌파한 후 4개월여 만의 기록으로 여전히 식지 않은 인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싸이는 20억 뷰를 넘어섰을 당시 소속사를 통해 아주 감격스럽고도 아주 부담스러운 스코어라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더 즐거운 컨텐츠로 곧 돌아오겠다고 소감을 전한 바 있습니다.